내가 인간에서 내가 인간으로 만난다. 분명히 그게 안 됐잖아. 난 보내드릴 거야. 아... 아... 여기 온 지가 10월 20날 왔어요. 여기서 막 옮긴 게 지금 네 번째인가 옮긴 것 같아요. 근데 귀신도 지나가는 게 보이고 안 눌리다가 또 가위 운상이 계속 눌리고 환청도 들리게 했어요.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게 저도 빙인 건 같아요. 빙이고 그 심병 같은 거 그런 증상도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막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제가 살아온 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 이게 지쳐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해요. 부모님이랑 그럼 언제 떨어지신 거예요? 몇 살 때? 아빠는 제가 저 낳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혼자 큰 집에 맡겨놓고 이제. 그럼 어머님은 바로 낳으시고 재혼을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저 다섯 살 때까지 아마 키우고 재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은 많이 다니셨던 거예요? 네. 우울증 그런 걸로 와가지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보고. 병원에서도 그다지 변명이 없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뭐. 신병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약 먹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우울증이라서 약을 먹지만. 예전에는 뭐 한창 돌리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숨이 안 쉬어도 있으라고 있었어요. 환경이 더 중요한데.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네. 꽃은 괜찮아? 다. 제가. 제가. 왜 울어? 나 죽겠어. 눈물이라. 아휴. 힘들었겠다. 응? 나겸은. 나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 너무 좁으니까 우리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지? 일단 너 아픈 거, 힘든 거,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신이 오면 신을 모실 거고, 그치? 건강한 게 먼저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신도 너 지키러 오는 거고. 자, 오늘날 해 오는 가 이미 인연이여 달의 월색은 시월상 달이라 일진을 잡아 다. 우리 임술생이라는 2시 공주방서 무슨 소설로 얼굴 좀 보자. 무슨 소설로 이 정성에 이 신청을 했을까? 신인지 궁금하나? 사주 8자에 너희의 2시 가정 대대손손 빌어낸 이 공줄로 명이여 가라. 부모가 닦은 공로가 없고 할머니가 닦은 공로가 없으니 너는 여기 칼날 같은 세월에 혼자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살아라 그랬다. 점이라는 걸 쳐보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구의 덕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 너 사주신 그래도 멀쩡하게 죽어. 부모를 꺾었지 너를 꺾지는 않았다. 너를 꺾은 거는 금전으로 꺾고 인간의 상처로 그 명땜 한다고 이날까지 와 있어도 너는 하늘도 원망스럽고 땅도 원망스럽겠지. 아픈 거는 조상의 가물이면 걷어줄 것이고 신의 바람이면 잠을 재울 건데 네가 이걸 신청한 이유는 신이면 신을 받으려고 신청한 거야? 내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고력을 다 겪다 보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니 조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허나 그 가물들이 자꾸 네 몸을 지배를 하니 네 정신도 빼앗기고 이렇게 하니야 원이야 하면서 살이 끼었다면 어떤 살이 끼어서 저렇게 넋을 빼고 앉아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자. 윤 씨 제자 신장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가정 명당에 다 1차 부전 거들어 갑시다.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가정 명당에 잘해 이시가정 자살한 사람 누구? 저희 친언니 친언니야? 18 진짜 인생 X 같네 내가 가자 살기 싫다며 가자 니는 어떻게 좀 잘 살 줄 알았다 얼마나 울면 이 속이 풀리고 나도 너무 힘들다 내가 얼마나 넌 날아다니면서 맨날 죽는 듯 소리고 맨날 죽어볼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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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나만 그러면 됐지 나야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언니 미안해 언니 그렇게 아픈 데도 몰랐고 아 나 나 나 마음이 그렇게 내가 언니 하나 지키지 못했던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죽고 나니까 니가 내 아픈 것처럼 다 아프니까 아 아 아 괜찮으니까 너라도 인재정식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살 수 있지 응 어 언니한테 약속해줘 약속해줘 언니 왜 이렇게 갔어도 니한테 혹시 걸림돌 될까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오늘은 갈래 나 지키지 못한 게 나은이 아 저게 나 언니 얼굴 안 보고 갔는지 못 맞겠어 한 줄도 몰랐는데 어떡해 언니 왜 그랬는데 왜 왜 그렇다고 생각보다 너무 뜨는데 언니는 괜찮아 너라도 살아 이제 언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생각하기 없기다 알았지? 아아악! 언니 얘기는 너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어? 비밀은 아니었는데 언니도 만날 기회도 없었고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거나 언니도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졸업을 못 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난 것처럼 언니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것도 꿈에 나온 것 같고 언니를 만나고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해 언니 간 게 너무... 그래도 언니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아... 참... 두 분이 그럼 큰 집에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큰 집에다 맡겨놓고 언니랑 같이 그때는? 언니는 몇 살 때 혼자 나가신 거예요? 고모랑 고모랑 고모가 이제 서울로 언니만 데리고 가기로 했었는데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이제 갔어요 고모네 집에 고등학교를 또 자퇴해서 또 집 나왔는데 고모네 큰 오빠가 저한테 핸드폰 주면서 고시원에 사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가 몇 살 때? 중학교 졸업하고 난 때부터... 그럼 언니를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거의 만날 수가 없었네? 네 거의 엄마... 이제 고모도 언니를 잘 못 만나게 했고 응... 다 돌아다녔다고? 네... 아빠도 제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를 낳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저도 자세히 잘 몰랐었고 언니는... 언니가 그때 아파트, 고모네 집 아파트인데 언니가... 왔어... 근데 언니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옥상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언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상세히 잘 못 내놨어... εια implicit당 한번 illust 화내얼 사바세게 kavon 선거 중 네도 문재이에 한마냐여 내가 오고 엄마냐여 내가 왔다 우리 이쁜동생 죽을까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흘러주고 싶어서 왔어 나는 정말 사람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지 말라고 온 게 가시 손이 되고 너도 힘들게 했다 언니가 미안해 그러니 닦아줘 이렇게 머리도 닦아주고 그렇지 만져보고 오늘 마지막이다 이제 오면 안 돼 그래야 동생이 용기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도 좋은 사람도 많은데 겪어보지 그치 이때까지 동생들 너무 힘들었잖아 남들은 햇빛 보고 사는데 앞으로도 보고 싶고 언니도 가고 아빠도 가는데 나는 알아준 사람도 없어 그치 네 그래서 우리 나경이가 너무 힘들었다 내신 선생님이 언니처럼 아빠처럼 해줄 테니까 알았지 언니는 나경이한테 동생이라 끼지 말고 아픈 거 다 닦아 가자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응 그치 아니 나 힘들게 하지 tiempo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잘 살잖아 경이는 알았지? 언니 한번 놀아줘 몸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아빠도 불쌍하지 아빠도 나 지금 아빠 없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집에 갔다 왔어 내가 인간인지 내가 인간으로 봤나 내가 언니하고 아빠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가슴으로 그렇지 얼마나 내가 뺏어가지고 가리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도 그런 마음으로 너 죽어서라도 지키고 있었다 아빠도 그러고 싶었지만 운명이 그게 안 됐잖아 안 보내드릴 거야 부모님 드려야 돼 부모님 드릴게 그치 씩씩하게 살 거지 네 응 그래서 절 세 번 해 놓고 아 ost 맛 손 오늘은 빙의 사례입니다. 살아온 환경부터가 부모님과의 이별부터 이때부터 살해자는 10대부터는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지금 너무 크고 마음의 트라우마나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 또 너무 큰데다가 신과물이 조금씩 갖고 있다 보니 그 틈을 타고 또 조상이나 호주들이 너무 외로움 속에 같이 묻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빙의라 해도 귀신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살이 너무 끼었어요. 상문살이 들고 사고살이 들고 급살이 와서 죽을 수도 있는 사자까지 같이 걸고 온 템이라서 구시다 이런 것보다는 삶의 의욕을 조금은 방향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원망보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조금 하고 조금 게으름보다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조금 노력을 하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논할 데가 없고 뭔가의 모든 걸 스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 친구처럼 언니처럼 조금은 손을 잡아줘야 일어서는 데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